등이의 하루 오늘은 등바오 촬영이 있는 날 이렇게 귀여움을 유지하려면 매일 관리해야 해 특히 눈물 자국이 있으면 냄새도 나고 보기도 좋지 않아 나의 관리 노하우를 알려줄까? 오늘은 눈관리 3종 세트야 첫 번째, 연어가 들어간 저알러지 사료를 먹는다 신선한 연어살과 흰살 생선살로 만든 사료를 먹이는 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알러지라고 합니다 알러지 유발 비율이 높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배제했어요 연어 수제 사료를 먹고 눈물 자국이 심했던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물 사료는 꼭 먹어줘야 해 눈에도 좋은데 맛도 좋아 나도 나이가 드니까 눈물 자국이 생겼어 눈물은 연어가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고른 사료니까 좋은 거겠지 밥 먹을 강아지 밥 먹을 강아지 저야 밥 먹기 전 기다려는 필수지 공기부처 말랑말랑 식감도 좋아 밥 먹고 나면 미용 시간이야 예뻐지려면 매일 관리해야 해 티나는 어릴 때부터 눈물 자국이 심해서 털이 눈을 찌르지 않도록 매일 관리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준 다음 보나페티 세정제로 닦아주고 있어요 세정제로 닦아주니 세균 번식도 막아주고 냄새도 덜 나는 것 같아요 끝난 거니?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아침에 빗질은 필수지 덜 빵빵하지 멍식스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보나페티 눈물 자국 세정제 보나페티라면 믿을 수 있지 부드럽게 3에서 5회 정도 닦아줘요 잘 봐 요래요래 닦아줘요 눈에 들어가도 안 아파 마른 솜으로 남은 이물질과 물기 제거 이건 강아지 친구들 고양이 친구들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어때? 깔끔해졌지? 음... 이제 그만 이제 세정제는 필수품 세정, 진정, 보습에 좋은 성분이 하며 안전하지 않은 성분은 아웃 안전한 동물용 의약 제품이에요 억수로 좋지? 세 번째, 영양제 타임 기다리던 시간이야 미용하고 먹는 영양제가 꿀맛이지 자요 자요 영양제 밖에 강하지 자요, 자요 눈물 영양제, 맛도 좋아 아이즈 바이트는 예방용 영양제인데 멍식스는 관리용 영양제 캡슐을 이렇게 꽂아서 먹여요 영양제를 이렇게 주니까 정말 잘 먹더라고요 캡슐을 낯설어하는 아이들에게 쉽게 영양제를 먹일 수 있어요 평균 연령 10살이 넘는 멍식스는 이제 눈 영양제를 꾸준히 먹어야 해요 노화로 인해 눈이 탁해지는 현상이 좋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심한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씩 닦아주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만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져요 옳지 지속적인 관리를 도와주는 좋은 제품들이 있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지키기 쉬워졌어요 다 찍고 나면 먹을 수 있는 거지 얜 못 먹어 우리 귀요미들의 눈 건강을 위해 보나페티 사료 세정제 영양제로 꾸준하게 관리하기 꼭 기억하세요 안녕 battles 뷔 양 뷔 강